안녕하세요! 방송 박스입니다! 이번 시간에는 누가 더 잘 만드나 김밥을 만들어 볼꺼에요 나중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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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빠가 소원이꺼 박스꺼구요 저는 홍삼꺼입니다 홍삼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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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게 홍삼꺼 봐봐요 홍삼꺼에요 얼마나 이뻐요 홍삼꺼 이제 자를게요 방깍 손냄스 토마토 터졌어 titled 엄마 시식해 봐. 이거 꿀잘이야. 이거 잘 만든 거 맞죠? 여기 선이 거고요. 누가 더 잘 만들었어. 이거는 딱 봐도 저 아니에요. 홍삼 아니겠습니까? 딱 봐도 홍삼 아니겠습니까? 누가 이기든지 아빠 심사를 봐줄게. 오늘의 승자는 먹는 걸 봐야지. 똑같이 재료를 똑같이 넣었으니까. 그래도 누가 더 많이 넣었나 그런 걸 봐야지. 오늘의 승자는 오늘의 승자는 박스입니다. 박스 내가 뽑혔다. 박스 김밥 마주승자는 김밥 마주승자는 홍삼입니다.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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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ерб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